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목적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목적 문제는 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렇게 푼다고 했죠? 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렇게 짠짠짠짠짠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에 주인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뒤에는 이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주인공, 여기서 주인공. 자, 앞쪽에 이렇게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긴 자, 빠른 속도로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목적이 나오는 거야. 그치? 필자가 쓴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강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내용인지 출발하겠습니다. Dear Mr. Coleman. 자, 이분에게. 그쵸? 자, 콜맨 씨에게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를? 이 편지 썼을까요? 자, 아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요? 이분한테 보낸 편지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I'm Aron Brown, the director of TAC company입니다. TAC company의 이사인, Aron Brow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 뭐냐면 투동사 같죠? 투동사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엔드가 있으니까 양쪽이 마찬가지 투부정사 속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투동사, 투동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열 번째, 그쵸? 네, 기념을. 자, 오케이. 네, 자, Celebrate는 기념하다는 뜻이죠. 그쵸? 네, 회사가 열 번째, 이제 뭐 이게 열 살 되는 이제 해인가봐요. 그쵸?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열 번째 Anniversary, 우리한테 뭐 좀 결혼기념일 같은 것도 Anniversary 있었는데 열 번째 기념식을 위해서, 그쵸? 네, 축하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성장을, 추가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때 부스트하게 되면 강화시키다, 부추기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조그만 이벤트 하나를 Arrange 했다. Arrange가 뭐죠? 네, 준비했다는 얘기죠. 네, 자, 오케이. Arrange가 뭐 어떤 것을,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 그쵸? 행사를 준비하다는 뜻이죠. Celebrate 하면 기념하다, 그 다음에 부스트는 향상시키다, 증강시키다 뜻이겠죠? It will be an informative afternoon with the enlightening discussions on business trends. 이제 이게 뭘까요? Small event가 되겠죠? 이 조그만 행사가 Will be, 아마, informative, 정보를 많이 주는 O가 될 겁니다. 어떤 O냐 하면, a enlightening discussion입니다. Enlighten 하면요, 누구에게 어떤 개몽시키다, 누구에게 좋은 내용으로 개몽시키는 걸 Enlighten 하는 거죠? 그러면 개몽시키는 대화죠. 토론이죠? 네, 뭐에 대한, 이때 O는 뭐뭐에 관한 뜻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동향에 대한, 그쵸? 좀 더 우리에게 생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토론이 있는, 정말 정보가 풍부한 그런 O가 될 것입니다. I recently attended your lecture. 제가요, 최근에 당신 강의에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Attend 하면 어디에 참여하다. 그쵸? 어디에 참여하다 뜻입니다. 참여하다. 여러분들, 이 attend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예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디 어디에 하니까 어떻게 돼? 뒤에다가 to를 넣을 것 같은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당신 강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Recent issues in business. 사업에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죠? 최근 이슈에 관한 강의를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it was really impressive. 이때 있음 볼까요? 그 강의가 정말로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쭉 흘러나가고 있는데, 뭐 별 얘기 없어요. I'm writing this letter. 나오네요. 그쵸?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오네요. To request. 바로 요청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요청 동사입니다. 이게 요청하다 뜻이죠? 요청하다. 이 request라는 동사는 요청하다 뜻인데, 이 뒤에 대절 나오죠? 대절. 대절. 물론 이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should를 생략하면 뒤에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동사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지에 should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ou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뭘 쓰고 싶어요? 아를 쓰고 싶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요거 쓰시면 안 돼요. 아 쓰면 틀려요. 그렇죠? 아 쓰면 안 되고. 앞에 should가 생략했기 때문에 you be가 돼요. you be. you be our guest speaker for the afternoon. 당신이 오후, 그 5달 오후를 위해 우리 초청 연사가 되어주시기를, 되어주셔야만 할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쓰는 바입니다. 되시죠?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올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B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R을 쓰시면 곤란쟁이다. 그렇지? B 쓴다는 것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시험에. 네,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이 요청 동사 때문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should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다음.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 will benefit our businesses in many ways. 당신의 경험과, 그 다음에 당신의 지식이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업에 이익을 줄 것입니다. It would be a pleasure to have you with us. 자, it이 뭘까요? 가주어 되겠습니다. to의학은 뭐지 여러분들? 진주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to have you with us. 당신을, 그쵸? 우리에게 모신다는 거. 그치?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이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이때 would be가 뭐야? would be. 자, 이건 with의 과거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가정법 과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시작.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때 있음 가주어 되, 진주어거든요. 그 당신을, 우리와 함께 당신을 모신다는 것은 모신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The plan schedule. 그 계획된 스케줄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되겠죠? 어떻게 포함되어 있었나요? 오케이. guest pick up. 그쵸? 이 초청 연사의 연설과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죠? 네, 그쵸? 자, session 시간. 그쵸?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 언제? 목요일이죠? 네, 2019년. 자, 노벨 11월 21자. 오후 3시네요. We would sincere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make some time for us. 이때 would 나오죠? would 다음에, 자, 보세요. would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would도 가정법 과거 개념이죠? 그러니까 if you could make some time for us.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 그 얘기죠? 자, 이때 it's 있죠? 이때. 이 it. it이 뭐냐면 바로 if 부절 전체가 it을 받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당신이 시간 내주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We'll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당신으로부터 곧 그 소식을, 그쵸? 여기에 대해서 제안 드렸잖아요. 요청했는데 요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yours, sincerely, abon, brown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케이. look forward to죠? look forward to의 투가 무슨 투죠 여러분들? 전치사 투죠? 전치사 투니까 뒤에 뭐야? ing 온다는 거. 그쵸? 동명사 온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 시험 나온다는 여러분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가볼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바로 회사 행사에 초청 연사로 와줄 곳을 요청하게 한 겁니다. 정답 1번 되겠죠? 답 위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얘기죠? 여기 나오잖아요. 요 부분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목적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짠!